아름다운 비주얼로 제트세대의 워너비로 불리고 있는 레드벨벳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티처를 보고 센터만 맞춰주세요.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정색 테이프 있습니다. 치워야겠다. 인사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은 최근 발매한 Feel My Lidm으로 선주문 양만 51만장 돌파,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 톱 앨범 차트 전세계 41개 지역 1위를 기록해 썸머 퀸에 이어 스프링 퀸도 점령해 사계절 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세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출연한 팀 중 제일 선배님 그룹으로 드림 콘서트 무대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동안의 그런 무대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첫 번째 무대를 보여드렸던 저희 첫 드림 콘서트 2015년도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무대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파스텔 계열의 옷을 입고 테니스 스커트를 입고서 돌출 무대로 막 뛰어가면서 무대를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배 선배의 제일 선배여서 첫 무대가 갑자기 떠올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 콘서트에서 드디어 러비들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오랜만에 러비들과 무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기대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러비분들 그리고 다른 팬분들의 함성 소리 그리고 떼창 네 굉장히 그리웠거든요. 그래서 떼창을 꽃가루 날려 파트 때 다 같이 춤까지 춰주시면서 불러주시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하는 원샷 원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다 끌게 떨어뜨려 스프링 퀸의 봄 파티 분위기 물씬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돌려주세요. 와 좋습니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드웨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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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머 어머에서 청장 두번째 저녁 올 Beni osity i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